장호우 선생, 프랑스에선 형체만 알 수 있는 이런 어둠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한다죠. 나한테 뛰어오는 게 내가 키우는 개인지 나를 물어뜯어져 오는 늑대인지 모호해져서요. 장호우 선생은 대충 어느 쪽이죠? 개는 아닌 것 같네요. 상하상선 때문인가? 배 실제로 산 게 맞을 거야. 비자금이 아니라. 어떻게 막시나요? 동기가 없잖아. 안승현 부대표님이 상하그룹 비자금 만드는 걸 떠올리오. 근거도 정황진 것 뿐이고. 더구나 HK 상호판 그럴 뿐 아니야. 내가 알아. 안승현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짐작도 못하면서. 불과 얼마 전에도 보험료 명목으로 상하상선에서 돈이 똑 빠져나갔던데요. 실망스럽겠지만 상하상선은 정상적인 산박 구입이었고 비자금 같은 건 없었어요. 내가 감사를 맡은 2년 동안 문제 없었고. 부대표님이 잘못을 할 것 말고는 관심 없어요. 상관도 없고. 대체 뭐 때문에 상하그룹 비자금에 집착하는 거죠? 그래야 HK 사은펀드에. 진짜 운영자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. 접근하면? 모든 불행과 원흉의 시작이니까. 물어 뜯어놔야죠.